예! 여기 새로 오신 소장님이시다. 인사 올려라. 이름이 뭐야? 도희형. 선도희. 너 왜 이렇게 쫓아다녀. 너 왜 이렇게 쫓아다녀. 왜 이렇게 쫓아다녀. 너 왜 이렇게 쫓아다녀. 나한테 할 말 있어? 나 진짜 이렇게 다 할 것 같아? 박영하씨. 이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몇 번지 경고인지 모르겠냐. 도희형.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소장님이랑 놀러 왔냐. 야. 요가 친딸이 아닙니다. 이설아 말지? 네. 조용히 잘 지내면 복귀할 수 있을 거야. 소장님! 아무도 필요 없어요. 소장님만 있으면 돼요.